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광산교회를 담임하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같이 이르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시기에 인생의 죽음 모든 것이 전능자의 시간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죠 2년 전에 구입한 핸드폰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유행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갑니다 산업화 도시와 속도가 서구에서는 800년 동안 변화된 것들이 일본에서는 130년 만에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내일의 불안은 가증되어 가는 것이죠 20세기 문명이 발전하는 것 반비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급해져 가고 그리고 절망하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변모해 가는 현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특히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대를 보며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사람들도 절망에 가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 무기력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요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과 그리고 게임과 쇼핑과 알코올과 마약과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 학교 생활 그리고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 불안과 절망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별 다를 바가 아니죠 절망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절망을 딛고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코르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염려와 불안의 존재를 이제 이길 수 없고 존재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죽음에 대한 불안 그 죽음에 대한 염려 절망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염려가 있고 더 나아가 낙심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우더 뱅크라는 영국의 사업가는 항상 사업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상자에 넣고 수요일 날 그 상자에 모든 염려를 쓸어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든 염려와 절망을 메모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정말 그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신학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를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omscreen Komcano K Are K Are